타로 없이 하늘을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북청 사자놀이. 이 놀이는 이사부의 사자로부터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자놀이 하면 흔히 북청 사자놀이 얘기하는데 이 북청 사자놀이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사자춤 역대에 있었던 여러 사자춤들의 모습을 아주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자춤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나래처럼 또 이사부가 적을 위협할 만큼 그 위험 있고 무서운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복을 빌어주고 하면서 그 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심밟기 이것을 사자를 앞세워서 그것이 북청 사자놀이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문 취치원이 남긴 향악 자병엔 사니에라는 사자춤 등장한다. 사막을 건너 먼 곳에서 흘러와 옷의 털은 닿아졌지만 머리와 꼬리를 흔들어 어짐과 동망을 펼치니 그 기운이 다른 동물과 다르더라. 벽사적인 기운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이사부의 모구사자로부터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부 때는 위협적인 벽사적인 존재였는데 통일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이 봤던 그런 사자춤은 향악 자병에 있는 사녀라는 사자춤은 그런 벽사적인 기능보다는 놀이적인 공연물적인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공연물적인 기능이 있다가 고려시대에 오면 다시 그 날에 놀면서 벽사적인 것과 함께 연의적인 놀이적인 요소가 있었고. 조선시대에 들면은 중국사신 영접하는 행사 이건 놀이적인 요소겠죠. 조선정조 때 수원 화성을 완공한 후 열린 축하행사에도 타자춤이 공연됐다. 평양감사가 잔치하는 모습을 그린 이 그림엔 청사자와 황사자가 나와 춤을 추며 흥을 도둔다.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이익이 쓴 성호사설엔 사자놀이가 이사부로부터 유지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우산국을 정보란 이외의 남호사자는 그 후 민간에 전해지면서 악을 물리치는 가면 놀이로까지 단한 형태로 변화했다. 현재 강KBS가 자리잡은 이곳은 강릉지역의 열두신을 모신 대성황당이 있던 자리다. 여기엔 지금도 대성황당의 산항숲이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에 대성황당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앉아있는 건물이 이쪽 건물이고 지금도 이 앞쪽으로 대성황당의 선황림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들이 저렇게 굵은 몇백년 된 나무들이 아직까지 현존해 있고. 1900년 초까지만 해도 대성황당은 강릉을 지키는 주신을 모신 곳이었다. 한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돼 사라졌다. 1930년대 강릉단회를 조사한 일본학자 아키바 다카시는 조사자료에서 열 팀 가운데 한 사람이 신라장군 이사부라고 밝히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해상장황력을 동시에 구축을 했고 그 과정의 하나로서 우산국을 정보를 하고 또 그러한 위험이나 이사부 장군의 업적이 또는 그 치적이 이 지역의 주민들의 관념 속에 늘 살아서 존재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것이 다시 민속신앙 속에 하나의 인격신화하는 과정에서 이사부 장군을 대성황사에 모시는 즉 신격화시켜서 모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사부 장군이 강릉단호제의 대성황사 주신으로 승황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500년 전 이사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권호창 화백 이사부의 역사적인 활동과 시대적인 고정을 통해 이사부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가고 있다. 강릉 군주로 활동하던 시대가 한 20대 정도의 나이였는데 그때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병부령으로서 나이 많은 시대에 가서 활동하던 진흥왕 시대에 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이 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릉도를 복속시키는 활동의 가장 정성기였던 한 20대 후반에서 30대로 하자는 연령대를 결정지었고요. 우산국 정벌에 나설 당시 이사부의 나이는 혈기왕 환 20대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선 김씨. 뇌물왕의 사세손이다. 박씨, 김씨, 석씨가 번갈아 왕위를 이어가던 신란 뇌물왕대에 와서 마립단이라는 왕호를 사용하며 김씨 왕조를 확립했다. 그러나 당시 왕권은 미약했고 외국의 잦은 침입으로 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신라는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한다. 신라와 백성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권이었다는 결정적인 단서다.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와서 더욱 강력한 남진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신라를 거쳐 가야 지역까지 깊숙이 진출한 고구려는 5세기 한반도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신라의 왕을 고구려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신라의 17대 왕의 실성왕이라는 왕인데 그 실성왕이 고구려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또 나중에 19대 눌지왕이라는 이 눌지왕도 고구려에서 세워졌다가 그는 신라의 왕을 고구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450년 지금의 삼척지역에서 고구려 장수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악화된다. 480년에 가면 내륙으로 오늘날의 청주 지역까지 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되고 나중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신라의 영토를 뺏어가지고 오늘날의 낙동강 상류가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국경선이라는 그런 시위가 되어있었습니다. 중고구려비엔 5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왕이 신라왕에게 의혹을 하사했다는 것은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었다는 증거다. 407년 차비왕 때 축성된 삼년산성은 그 이름도 성을 쌓는데 3년이 걸렸다는 데서 유래했다. 성높이가 무려 10미터가 넘는 삼년산성은 돌을 이용해 쌓은 대표적인 신라산성이다. 정상에서 사방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성은 경주에서 한강 유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최고의 요새였다.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5세기 후반 신라는 한강으로 나아가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삼년산성은 신라의 북진기지였다. 바로 이 삼년산성이 신라가 고구려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려는 그러면서도 신라가 상국에서의 중심세력으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세기 중반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남하를 막아내고 북진을 뺀다. 삼년산성을 내륙의 저지선으로 삼아 고구려에 낯선은 한편 동려안의 북방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낯선다. 당시 신라의 동해안 환경을 지켰던 이가 바로 이사부 장군이다. 신라는 북진 정책을 펼치면서 동해안 지역에서 고구려의 세력권이었던 곳을 되찾기 시작한다. 신라의 동해안 환경을 지켜드리지 않다.